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오늘은 기초 중국어 회화 8문장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3번씩 읽어보고 그 뒤에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开始 너 저녁 뭐 먹고 싶어? 니 왕 판 샹 치 샤 마? 니 왕 판 샹 치 샤 마? 니 왕 판 샹 치 샤 마? 나 화가 뭐고 싶어? 워 샹 치火구어 워 샹 치火구어 워 샹 치 샤 구어 그래? 나 진짜 유명한 화가 음식점 알아 시 마? 워 샹 치다우 이 자 헹 유유 미ing더 워 구어 디앤 시 마? 워 샹 치다우 이 자 헹 유유 미ング더 워 구어 디앤 시 마? 워 샹 치다우 이 자 헹 유유 미ง더 워 구어 디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자 나, 워만 추 나을 바 나, 워만 추 나을 바 나, 워만 추 나을 바 이번 주말에도 뭐 할 거야? 제가 주말, 니 다수안 쪄쌈음아? 제가 주말, 니 다수안 쪄쌈음아? 제가 주말, 니 다수안 쪄쌈음아? 난 왕 부진가서 쇼핑을 거야 워야우 추 왕 부진 구앙제 워야우 추 왕 부진 구앙제 워야우 추 왕 부진 구앙제 나 거기 가본 적 없는데 거기 재밌어? 재밌어.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很好玩.那,我们一起去吧. 자, 그러면 처음부터 중국어만 쭉 읽어볼게요. 你晚饭想吃什么? 我想吃火锅. 是吗? 我知道一家很有名的火锅店. 那,我们去那儿吧. 我要去往府井逛街. 你晚饭想吃什么? 我想吃火锅. 是吗? 我知道一家很有名的火锅店. 那,我们去那儿吧. 这个周末,你打算做什么? 我要去往府井逛街. 我没去过那儿,那个地方很好玩吗? 很好玩. 那,我们一起去吧. 这个周末,你打算做什么? 我要去往府井逛街. 我没去过那儿,那个地方很好玩吗? 很好玩. 那我们一起去吧. 那我们一起去吧. 这, 잘 읽으셨나요? 그러면 한文章 한文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你晚饭吃什么? 你晚饭吃什么? 你晚饭想吃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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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晚饭吃什么? 你晚饭想吃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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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晚饭想吃什么? 你晚饭想吃什么? 晚饭想吃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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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허거 먹고 싶어 허거는 중국식 샤브샤브 같은 거죠 이렇게 조금 매운 끓은 물에 고기하고 야채하고 그런 걸 집어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사천지방에서 매운 허거를 많이 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걸 좀 잘 못 먹어서 와 진짜 맵더라고요 근데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으실 겁니다 진짜 이거 글자도 부화자가 들어갔죠 나는 허거를 먹고 싶어요 나는 허거를 먹고 싶지 않아요 뿔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 나 진짜 유명한 허거 음식점 알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시마? 그래? 나는 알아 我知道 이家 그러면 양사입니다 가게를 세는 양사 그러면 지아 지아를 붙여줘요 집가짜죠 我知道 이家 나는 하나의 가게를 알아요 我知道 이家 나는 하나의 가게를 알아요 무슨 가게? 이게 아주 유명한 매우 유명한 허구어 띠 허구어 띠 띠을 붙여주면 무슨 가게예요 그래서 허구어 띠 허거를 파는 음식점을 허구어 띠이라고 합니다 허구어 띠 허구어 띠 피자를 파는 음식점 비사 띠 비사 띠 짜장면 파는 음식점 짜장면 띠 짜장면 띠 워치 워치 좌우 이家 헌 유 유명 == 영어는 고구보 띠 매우 유명한 포구어 음식점을 하나 알아요 그러면 우리 거기 가자 나, 그러면 영어로는 then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뭐 하자. 나, 우리 거기 가자. 뭐뭐 합시다 할 땐 빠를 쓰자. 바, 나, 우리 취나바. 한 번 읽어볼게요. 니 왕판 샹 치슴마? 워샹 치 허구어. 시 마? 워샹 다우 이 지야 헌 유 명더 허구어 뎀. 나, 워 문 취나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뭐 할 거야? 주말에 계획을 묻는 거죠? 쩡거 쩡무. 이번 주말입니다. 주말 똑같죠? 쩡무. 쩡무. 오가 오어 발음입니다. 쩡무. 쩡무. 이번 주말에 니 다 쑨. 다 쑨 그러면 뭐뭐를 할 예정이다. 영어로 하면 플랜 투. 니 다 쑨 쩌 쩌 쩜 마? 쩌 하다입니다. 뭐를 할 예정이에요? 쩡거 쩡무. 니 다 쑨 쩌 쩌 쩜 마? 이번 주말에 당신은 뭐를 할 예정입니까? 이걸 간단히 쩌 거 쩌 쩌 쩌 쩌 쩜 마? 이래도 됩니다. 이번 주말에 너 뭐 할 거야? 근데 다 쑨을 쓰면 뭔가 조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 들죠. 너 무슨 계획 있어? 니 다 쑨 쩌 쩜 마? 니 다 쑨 쩌 쩜 마? 워 부야 쥬. 워 부야 쥬. 나 갈 거야. 워 야 쥬. 나 가기 싫어. 워 부야 쥬. 왕 푸 징. 왕 푸 징. 왕 푸 징. 광지에. 광지에 그러면 쇼핑하는 걸 의미해요. 이 광지에는 막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길도 걷다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다가 이렇게 아이쇼핑도 하다가 물건도 사다가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광지에. 광지에. 라고 합니다. 이 광 그러면 막 여기저기 걷다 을 의미합니다. 지에. 지에는 거리죠. 거리를 걷다. 즉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면서 쇼핑하는 것을 광지에. 라고 합니다. 광지에. 그러면 직접 물건만 사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거우. 거우. 이 삼성 아닙니다. 사성입니다. 거우. 거우. 구매하다 할 때 구자인데요. 여기 우는 물건하다 할 때 물자입니다. 구, 물이죠. 물건을 사는 것. 거우. 거우. 오야오취 왕푸징. 광지에. 그러면 구경도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오야오취 왕푸징. 거우. 그러면 진짜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되셨죠? 나 거기 가본 적 없는데 거기 재밌어? 워메이치고 날. 워메이치고 날. 추. 가다죠? 구. 그러면 경성으로 해가지고 뭐뭐 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워메이치고 날. 이런 걸 경험태라고 그래요.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거기 재밌어? 나 그 디방. 그곳입니다. 나 그 디방. 나 그 디방. 흥하우왈마. 흥하우왈마. 하우왈. 하우왈. 그러면 재밌다. 즐겁다 의미예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가 재밌다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요. 나 그 디방. 흥하우왈마. 나 그 디방. 흥하우왈마. 거기 재밌어? 이 게임 재밌어? 쥐거 요우시 흥하우왈마. 쥐거 요우시 흥하우왈마. 재밌어.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흥하우왈. 흥하우왈. 이걸 흥하우왈. 그러면 발음이 막히죠. 흥하우왈. 이걸 그냥 비음 처리해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흥. 흥하우왈. 흥하우왈. 나 그러면 워메 이치 추 바. 워메 이치 추 바. 이치. 이치. 함께 음입니다. 나 워메 이치 추 바. 그러면 우리 함께 가자. 중국어만 읽어 볼게요. 쥐거 쥬머. 니 다수안 쥬쌌머. 웨야우 추 왕 부진 광지에. 워 매이 추 고 나. 나 그 디방. 헌하우왈마. 헌하우왈. 나 워메 이치 추 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쥬욱 읽어 볼게요. 니 왕판 샹 추 섬 마. 워샹 추 허구어. gee 에너지로 Weder. 쥬마? 这个周末,你打算做什么? 我要去往府井逛街。 我没去过那儿,那个地方很好玩吗? 很好玩,那我们一起去吧。 这个周末,你打算做什么? 我要去往府井逛街。 我没去过那儿,那个地方很好玩吗? 很好玩?那我们一起去吧。 자 오늘 이렇게 기초 중국어 회화 8마디 배워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화문으로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크게 크게 읽어주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중국어 블로그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자 그러면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중국어 왕사 카일이었습니다 다자신쿠라 짜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